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목요일 KBC 모닝 730입니다. 지난 8월 도종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현장 방문 이후 금물살을 탄 예전남도청 보건사업이 다음 달 본격화됩니다. 보건협의회는 2021년 완료를 목표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서둘러 보건할 수 있는 부분은 상무관 진입로입니다. 80년 5월 당시 시민 희생자들의 시신이 안치됐던 상무관 진입로는 전당 조성 과정에서 주차장 통행로로 바뀌었습니다. 상무관 진입로를 5.18 민주광장과 연결하는 데 필요한 내년 예산 24억 원이 확정된 만큼 옛 전남도청 보건협의회는 다음 달 공사를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옛 예정이고 공사 완료는 2019년 6월의 예정입니다. 옛 도청 본관과 별관을 연결하고 또 본관과 회의실 연결 통로를 복원하는 계획은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내년 8월쯤 기본계획이 나오면 설계와 안전진단을 거쳐 오는 2020년부터 보건공사가 가능합니다. 마무리는 2021년이 목표입니다. 다만 2020년 5월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인 만큼 가시적인 결과물은 그 이전에 내놓겠다는 보관입니다. 보건협의회는 옛 전남도청 내부를 채울 자료를 시민들로부터 기증받고 80년 5월의 상황을 재현하기 위한 고증작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